네, 킹콩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어보면 되나요? 대답은 아주 짧습니다. 당신의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다. 모의고사의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는 사람, 구문을 공부하는 사람, 평가원 기출문제, EBS을 공부하는 사람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사실상 저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풀어보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게 1등급인 학생, 2등급인 학생, 3등급인 학생에 따라서 현재 지금 공부의 수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우선 이 모의고사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빈칸 안성 있죠, 빈칸. 빈칸 안성 문제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이라고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영어 지문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빈칸 뻥 뚫어놓고 빈칸 이거 들어가는 거 뭐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라는 건 그냥 시간을 재고 이 정도의 문제를 이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런 모의가 아니에요.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제되고 있는 수능과 같은 유형으로 제작된 문제를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그 같은 유형이라는 건 지문이 있어도 아무데나 이렇게 빈칸 빵빵 뚫어놓고 빈칸 채워라 이런 게 아니라 아무데나 빈칸을 만들지 않고 빈칸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 빈칸은 주제문에 빈칸이 뚫렸네. 아 이건 반주제의 빈칸이 뚫렸네. 따라서 이건 주제문이니까 위아래 주제문을 따라서 이 빈칸을 답을 찾아야 되고 주제와 반주제의 양강구조 속에서 대립구조 속에서 반주제 찾고 이렇게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을 우리는 이제 1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1등급인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풀면 되나 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그 스타트 시기는 좀 없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냥 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빈칸 또 빈칸에서도 이제 빈칸의 위치 그 다음에 순서 글의 흐름 이렇게 유형별 접근 방법을 채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 난 이게 항상 약해. 자신의 취약점이 좀 보인다. 이렇게 유형을 알고 유형에 대한 강점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뭐 1등급 정도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늘 풀어보세요. 매일 문제 풀면서 실전 감각 익히고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 아마 이제 2등급과 3등급 이하의 학생이겠죠. 2등급 학생인 경우는 이 부분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구문덕회하고 모의고사의 상호장역 병행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하는 건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이 해석이 돼야 문제 유형별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문덕회를 열심히 하다가 실전 문제를 딱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어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구문덕회 했던 게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면서 깨닫는 게 있고요. 또 모의고사의 문제 풀다가 구문덕회를 해보면 아 이 문제 유형에 좀 최적화된 해석법에 따른다면 이게 의역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즉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구문덕회랑 전체 단락독회의 관계 문제 유형 이것이 상호작용 속에서 그 학생의 영어실력이 좀 증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요. 구문덕회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독회 실력. 그거 50. 그 다음에 모의고사 50 해서 함께 병행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테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은 다 저기의 본질적인 질문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풀면 되나요에 대한 대답은 그냥 늘 푸세요. 늘 풀면 되는 건데 3등급 이하의 학생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풀면 되나요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좀 알려드릴 텐데 3등급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풀지를 마세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 학생은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시 되는 거니까 아직 모의고사라는 그 본질이 수능 출제하는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제 유형 패턴을 푸는 게 모의고사인데 3등급 이하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 자신이 없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어가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고 본 적 있는데 자신이 없는 단어고 그 아는 단어인데도 이 세 가지 분명한 단어인데도 실제로 이런 학생들은요 문제풀이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구문독회 또는 단락독회를 하면서 얘네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랑 완전히 다른 뜻처럼 쓰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3등급 이하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자신이 없는 단어나 처음 보는 단어 같은 게 시험장에서 딱 보이면 아 이 단어가 모르니까 이 단어를 난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못해 이렇게 나자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전 문제 푸는 이런 걸로 가지 말고 두 번째 자신 없는 단어나 처음 보는 단어 같은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겠는데 라고 유추해서 의역해 내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3등급 이하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고 1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우선 단어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빈칸의 위치에 따른 유형별 문제풀이법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학습의 로드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도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질문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어보면 되나요? 라는 건 당신의 등급에 따라 달린다. 그 중에서 아마 기준점은 2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행하느냐? 단어먼처하냐? 아니면 문제까지 분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의고사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여러분이 3월달 전국연합 이렇게 보는 시점 전쯤에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급에 따라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항상 효과적인 건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개별적인 건 좀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딱 나뉘어지진 않겠죠. 1등급인데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2등급인데도 이런 거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제 메가스터디 킹콩 학습 게시판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게시판 있잖아요. 킹콩 게시판 오면 이렇게 일일이 자신의 고민을 올려주고 그 고민이 친구들이 봤을 때 좀 창피한 것 같다. 비공개로 해버려. 비공개로 한 다음에 고민을 자세하게 해주면 제가 답글을 달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어보면 되나요? 대답이 확실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학습 게시판 올려주면 친절하게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